정진상 실장의 구속영장이에요. 이런 얘기가 담겼습니다. 한번 보시죠. 유동규의 진술 거부를 종용한 것 아니냐. 누가? 정진상 실장이. 아니, 김용 부원장이 유동규에게 진술 거부를 종용한 것 아니냐. 이런 내용이 정진상 실장의 구속영장에 담겨 있다는 거죠. 이게 정확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김용 부원장이 유동규 본부장한테 지난해 유동규의 검찰 출석을 앞두고 침낭을 들고 태백산막으로 가서 열흘 정도만 숨어 지내라. 어디 가서 쓰레기라도 먹어라. 배탈이라도 나서 병원에 입원해라. 도피 혹은 진술 회유를 시도했다는 것이죠. 정진상 실장이 또 이번에는 유동규 본부장에게 진술 거부를 종용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인데요. 우리는 모르는 척하고 개인 비료로 몰아갈 것이고 우리대로 선거를 밀어붙일 테니 그렇게 알고 있어라. 영장에 담긴 내용이라면서요. 김정용 의원님. 그러니까 재미있는 게 저분들이 다 부인하고 있잖아요. 김용, 정진상. 나는 일원 한 푼도 안 받았다. 본 적도 없다.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유동규 씨에 대해서 회유하고 핸드폰 버려놔라. 지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어디 녹음이 돼 있든가. 무슨 증거 자료가 확실하게 있다는 것들을 그러기니까 그걸 부인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저분들 얘기대로 나는 아무런 잘못한 것도 없고 돈 받은 것도 없는데 왜 유동규 씨한테 쓰레기라도 먹고 배탈이나 하라고 그러고 왜 산에 가서 숨어 있으라고 그러고 저런 지시를 왜 하겠습니까? 합리적으로 전혀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더 궁금한 건 검찰이 압수수색하는 걸 또 어떻게 알았죠? 어떻게 알고 바로 그 시간 전에 전화를 해서 너 이거 갖다 버리고 어디 숨어 있고 병원에 입원해 있고 이런 식의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거 보면 이게 글쎄 저건 일반 사람으로 본다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본인 것도 아니고 자기가 관련된 누군가가 압수수색하는 걸 알아서 거기다가 미리 전화를 해줘서 글쎄 이게 무슨 조직폭력배 조직이나 무슨 원래 검찰과 경찰이 내부 밀고자가 있어서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런 게 아니라면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그 부분도 좀 밝혀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송보부장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저것이 정진상 씨 구속영장에 나온 이유죠.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유가 하나는 증거인멸이고 하나는 도주 우려였는데 결국은 증거인멸을 이렇게 시도를 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지금 영장에는 이 정도까지 되어 있지만 정진상 씨가 이재명 대표의 핵심 사건이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시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암세를 하는 그 내용이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러한 내용까지 나왔습니다.